1. 켈러의 골프 저희 켈러의 골프에서는 2018년 시즌을 맞이해서 새로운 투어밴을 10여 년 만에 새로 제작을 했고요. 이 투어밴은 국내 최대 사이즈로서 14톤 차량 그리고 국내 최대 5면 확장이고요. 움직이는 피팅센터로 보시면 되고 약 200여 명이 되는 선수들을 매 대회에 따라다니면서 대회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어벤에는 선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클럽 및 용품, 악세사리들이 2, 3억 원어치가 가까운 제품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품이 필요해도 저희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응대해주고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텔러웨이 투어벤이 새롭게 바뀌면서 텔러웨이 소속 프로로서 자부심이 더 들은 것 같아요 더 웅장해졌고 크기로서 압도를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투어 밴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있어요 투어 밴이 저랑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놀랐는데 커서 너무 좋고 중간에 와서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